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귀엽나? 이것도 짬메야겠다. 크리스마스 이브날 급작스럽게 켰는데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네. 귀엽지? 오늘 회사에 잠깐 일 있어서 왔다가 회사 간 김에 브이앱 해야지 하고 귀여운 동물자분 입고 왔어요. 안녕! 이건 토끼! 이거 회사 간 김에, 회사 온 김에 귀엽게 해서 매일 크리스마스 하려고 왔어요. 오늘은 토끼린입니다. 여름이 너무 예쁘다. 맞아요, 여기 뒤에 예린이 퍼스터 생겼어요. 그때 엄청 슬펐잖아요, 없어서. 말하자마자 바로 붙여주셨습니다. 근데 오늘은 화장 내가 해서 평소보다 안 예쁜 것 같아요. 그쵸? 오늘은... 은하, 오늘은 그거예요. 갭 차이 설렌다고? 뒤에 있는 포스터랑 다른 사람이라고? 그치. 여기 있는 애인이랑... 다르지? 갭 차이가 나긴 하네. 오늘 뭐 하냐고요? 그리고 다시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진짜 버디 보여주려고 입고 온 거예요. 화장 잘했다고? 아니, 오늘 화장 잘 못 한 것 같아. 당신은 나를 반쯤 미치게 만들어. 그쵸. 저는 버디들의 마음을 반쯤 미치게 만든 재주가 있는 친구입니다. 얍! 집에서부터 입고 온 거냐고? 걱정 마세요. 매니저님 차 타고 왔습니다, 여러분. 오, 잘못 봤어. 옛니에 치여서 벌써 미친 1인이래. 나 잘못 보고, 잘못 봤어. 미안해. 벌면 안 되는데? 잘못 봤어. 맞아, 차 타고 와서 입을 수 있는 거지? 차 안 타고 왔으면 이거 어떻게 입어요? 사실은anny Mae 내가 스마트죠? 크리스마스일. 내일은 크리스마스. 내일은 사진 올려야지. 인스타에. 분홍색이랑 얼굴 잘 어울린다고? 고마워 언니 진짜 너무 귀엽다 고마워 전신으로 보면 더 귀엽긴 한데 그냥 여러분이 아는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이 아는 그런 느낌이에요 귀여워서 눈물난다고? 인증샷 플리즈 오늘은 필터 안 씌웠어요 원래 평소에 필터 씌웠는데 필터 안 씌웠어요 크리스마스 때 집에 있지 않을까요? 집에서 엄마 아빠랑 밥 먹을 거 같은데 꼬리 있냐고? 응 꼬리가 있긴 해 근데 나 이거 지퍼 고장 나서 지퍼가 엉덩이 지퍼가 떼졌어 그래서 엉덩이 복구로 안에 바지를 입긴 했는데 이거 TMI인데 엉덩이 지퍼가 떼졌어 보여줄 수가 없어 미안해 이거 썸네일이었으면 좋겠다 네이버 이거 썸네일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스케줄 있냐고? 지금 스케줄 있냐고? 아니 회사에 잠깐 뭐 그런 할 거 있어서 회사 오면서 입고 왔어 춤춘트리 우리 집에 있어 다 갖고 갔어 잠깐 일기 써서 나왔던 회사에 예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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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모님 안 뵈지 부모님 뵐 때는 정상적으로 입고 가야지 트윙이 언니 언니 솔크가 영어로 뭔지 알아? 옆에 있는 친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솔크가 영어로 뭐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거야? 그냥 그런 거야? 말해도 돼? 안 좋은 거야? 지금 나한테 안 좋은 거 시킨 거야? 지금 옆에 있는 친구가 솔크 영어로 안 좋은 거라는데 지금 나한테 안 좋은 거 시킨 거야? 솔크가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알잖아 그때 솔로 솔로 크리스마스 솔로 크리스마스 솔로 크리스마스 솔로 크리스마스 도착 솔로 크리스마스 솔로 크리스마스 대박 대박 해봐 좋은 거 아닌데 나 좀 부끄러워 나 좀 숨고 있어라 옆에 있는 친구가 제가 요즘 인스타에 예쁜 사진들 올리잖아요 옷 다 입혀준 친구예요 우리 차원님. 예린이보다 동감해. 예린이보다 어려요. 아 짜증나. 웃겨서 충났지 뭐야. 채훈아. 적게 일하고 많이 버세요. 진짜 감사합니다래. 상당히 고마운 것 같네요. 진짜 오늘은 잠깐 온 거야. 이거 보여주려고 왔어요. 버디들이 좋아하면 됐어. 이 짧은 브이앱을 못 보는 버디들은 바보. 실시간으로 봐야지. 이 바보들아. 다시 보기로 볼 거지? 캡터 타임? 응. 머리카락. 머리카락. 이정점 듣지 않는가? 바보가 바보래요? 그럼 난 멍청이 할게. 나는 멍청이. 야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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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실시간으로 봐야지. 메리 퀴즈 맞이해. 맞아요. 바보들아. 맞아요. 바보들아. 고마워. 엄마. 엄마. 잠깐이라도 여행이 보러 와줘서. 그럼 안녕해. 실시간으로 봐야지. 바보들. 이거 다시 보기로 보고 있는 버디들. 바보들. 바디들. 안녕. 안녕.